이거 UV가 원래 켜져 있는데 얘를 끄고 라이트 켜고 파워도 켜면 돼요 파워키면 이게 바람이 나오는 거에요 그리고 이제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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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손을 손을 하고 여기도 열어서 이거 안 켰어 우리 이게 오픈 아 이게 바람이구나 지금까지 안 켰던 거 아니야? 아니 원래 이게 뉴 추가되어가지고 설마 쓰면 내가 뭐 하겠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간 손감부터 이런 거거든요 이게 신체 아니다 몸 안에는 항상 곽태비와 가요 뿌리잖아 수술실 수술 수술 네 이거 이거 한 다음에 필요한 거를 좀 가져다 놔야 설명해 주세요 트립신은 미디아 아 이게 트립신이고 이게 미디아 저도 넣을 때 여기 소독을 좀 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20mm pbs 넣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런 그걸로 넣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기 보면은 10mm짜리랑 50mm짜리랑 5mm짜리 있는데 이런 거 꺼내가지고 잔뜩잔뜩 15mm짜리랑 15mm짜리랑 50mm짜리랑 그런 거 이렇게 다운 흰 소금 흰 소금 소독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놔 아, 이거. 이게 PBS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꺼내서 쓰면 돼요. 그리고 세포는 여기 헬스 터무직으로. 이거 이제 휴먼 터마 사라그라스트 피부 세포고. 눈으로. 근데 이거를. 일단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조절할 수 있어, 눈이. 이거 근데 현미경 보는 법을 모르면 어떡해요? 그렇지. 이제 알면 돼. 결론은 이렇게 구비 안에 있어. 얘를 조절해가지고 이게 합쳐질 때까지 해봐야 되거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이걸 조절해야 돼. 됐어? 자, 그럼 할 줄 알잖아. 손스럽게 한쪽으로 보지 않겠지? 아, 일단 안 보이네. 초점 안 보이네? 어, 초점을 맞춰. 어, 초점을 맞춰. 응. 어, 침, barriers. 근데 맞춤지?